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바나무톡스 오차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요즘에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K3 차량, 오늘 차량 인도가 있어서 잠시 영상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리얼 견적도 한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 고객님 차량 지금 내려오고 있구요. 차량 내려오면 내부나 옵션 살펴보면서 견적용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 고객님 차량 이제 내려서 지금 제가 안에 타고 있구요. 간단하게 이제 차량 견적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지금 K3 노블레스 차량이구요. 제가 이제 로고도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로고도 이번에 바뀐 로고로 나온 출시된 차량입니다. 차량 기본가가 네 로고 살펴보시면 되고 차량 기본가가 2280만원 이구요. 여기 옵션이 지금 12.3인치 클러스터 네 그리고 유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썬누프 까지 들어간 차량이고 총 차량가 그래서 2490만원 입니다. 2490만원 이고 이 차량은 이제 48개월 조건으로 주행거리 2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구요. 고객님께서 요청으로 어 700만원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항은 어 고객님께서 지금 실제 운전자가 21세 이시거든요. 그래서 21세 보험 적용이 돼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 그러니까 지금 26세 미만인데 요즘에 이제 또 이 차량 자체가 젊으신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분들께서 내가 차량을 장기네트 조건으로 구매했을 때 아 이런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증금 700만원 까지 들어가서 어 월나비금이 445,500원 이라고 보시면 되구요. 여기에 지금 썬팅 블랙박스에 지금 다 들어가 있구요. 특히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약간 고급형으로 선택을 해드려서 어 엘엑스 3000으로 저희가 넣었는데 음 서비스로 지금 베르케 5천이 나왔습니다. 네 이거는 좀 어 저희가 차를 자주 하다보니까 서비스로 하나 넣어주신 것 같구요. 그렇게 해서 445,500원이다. 물론 이제 26세 이상은 더 저렴해지겠지만 어쨌든 26세 미만인 경우에 어 이 정도 조건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 라는 느낌만 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이 k3 차량에 대한 리얼 견적은 제가 이 영상으로 대신 하구요. 어 참고하시고 문의 주실 때 보증금 조건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게 있다면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견적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술 견적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